흥량도를 만난다고 해서 저도 오늘 약간 소다수 느낌의 옷을 골라 입고 싶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13명의 멤버들 보니까 저의 17살 때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수학여행 갈 때 오빠들이 이렇게 옷을 많이 입고 왔거든요 오늘 앨범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? 스페셜 앨범 이후에 국내에서 약 5개월 만에 컴백을 한 건데요 어때요? 소감이 5개월이 길었을까요? 일단 5개월 동안 저희가 일본 데뷔를 비롯한 콘서트 한국에서 콘서트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었는데요 5개월 만에 또 단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을 하니 대중분들이 또 이번 노래도 좋아해 주실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고요 그동안 캐럿분들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만나면서 자신감도 좀 찾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이 더더욱 기대되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이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완전처를 이렇게 다 같이 본다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제발 다치지만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근황 좀 알려주세요 네 호시입니다 일단 고맙다 앨범이 끝난 후로 일본 콘서트도 하고 분석순 유닛 활동도 하고 일본 데뷔도 하고 한국 콘서트도 하고 그러면서 앨범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올해도 참 복 받았습니다 정말 알차게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알차한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시씨 얘기가 누가 보면 올해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이제 상반기가 끝났거든요 올해 상반기가 알차게 했고요 그렇습니다 하반기도 또 열심히 달려가야 할 텐데요 이번 앨범 타이틀이 You Make My Day 에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곡이 또 담겨있는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우선 You Make My Day의 뜻은 넌 나에게 좋은 날을 만들어준다 또는 넌 내게 기분 좋은 낮을 선사해준다 이제 그래서 Day가 날과 낮 둘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수록곡들은 어떤 곡이 있죠? 우선은 어쩌나 타이틀곡 어쩌나를 포함해서 단체 곡은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라는 곡과 더 할리데이 라는 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앨범에도 마찬가지로 세븐틴의 가장 장점이자 포인트인 세 유닛의 노래도 들어가 있습니다 힙합팀의 왓쓰긋 이라는 노래와 퍼포먼스 팀의